나요 자, 이리로 가서 바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그냥 무시하고 제 ask 구르기 어, 잠깐만 여기 아니었구나 잠깐만 길을 길을 잃어버렸네 에에에에 와어오우 아! 맞다 칼 강화 안했네 그... 이야, 잠깐만 ивают... 아 나 이럴 이런 잠깐만 아 엘레베이터 타고 됐었네 나 바보다 바보야 그냥 저 소울 버리죠 저 소울 버리고 여기가 아니야 순간 내가 착각했다 엘레베이터 타고 왔네 엘레베이터 길이 많다보니까 헷갈렸네 자 저 엘레베이터 타고 갑시다 굳이 뭐 지금 여기가 아니었구요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어구로 끌릴 수 있기 때문에 작동시켜놓고 가던지 하고싶은데 다시 올리고 이건 안되네 아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나중에 이제 내가 다시 이게 위로 저장되거든요 이러면 저기 뭐 애가 와서 나 몬스터가 따라온다 그러면은 이걸로 바로 이제 타고 도망가면 되고 애들이 뜨면 쟤는 뭐냐 쟤가 개간진하게 되겠네 저거 뭐야 이거 여기도 뭐 있을것같은데 아 내가 아까 갔던데가 여기였구나 이 자식들 이거 어그로가 심해가지구 이렇게 간다음에 다 빼 그냥 바닥 여기 밖으로 다 빼버려 이렇게 잡는게 제일 나을것같애 이렇게 잡는게 제일 나을것같애 자 스태미나 채우고 어이구 어이구 됐어요 어 이거 내가 죽은거 아니야? 아 나 아니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만 이 사다리는 뭐지? 사다리에 대한 설명이 없네 잠깐만 여기를 먼저 들어가지 말래요 아 여기에 가지 말고 다른 데에 또 템이 있나 봐 큰 쇠기석이 맞나 봐요 잠깐만 여기를 먼저 가지 말고 어 여기를 가야 된대 여길 일로 가서 아 어어어어어 이거 뭐야 이거 큰 쇠기석 반대 여기 있구나 어 그냥 저거 다는 거는 이제 공략 내용이었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어 다 제거를 하고 다 제거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하나 빨고 아 여기서 가는데 이제 계속 올라가래 올라가는 길에 이제 템 좀 있다네요 어 응응 어 발소리 들으니까 딱 누군지 알겠다 오케이 야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또 뭐야 야 너 내려와봐 가만히 있어봐라 취급이다 이건 뭐 나보다 더 스태미노가 기셔가지고 이거 뭐 되겠어요 이거 한내밖에 못 맞추셨네 기사의관 잠깐만 이거 한마리 이게 내가 아니야 나 봤다 나 봤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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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은 길에서 싸우면 좀 위험하거든요? 니가 여기서 맞다이를 원한다면 페이크고다 올려주마 이 자식아 일로 와봐 와봐 망했다 이거 좀 위험했다 내가 먼저 기습 오케이 됐어요 아까 밑에 템 먹었지? 밑에 템 먹었던걸로 오케이 먹었고 그 다음에 처치하고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야된다네요 아 잠깐만 어 여기가 보스구나 아 여기 떨어지면 저 템 먹을 수 있네 자 어 저기 내 소울도 있네 여기 잠불이 있다네요 또 여기 잠불이 있다네요 또 안쪽 저쪽에 있나봐요 잠불이 자 자 한번 볼까요 잠불이 있다고 했는데 음 음 잠불 먹었냐 내가 아까? 먹었나보다 저 밑에 템이 잠불이었던거 같기도하구요 정확히 못봤어요 정확히 못봤네요 제가 기억 안나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자 아무튼 그냥 잠불 하나정도니까 그냥 냅두고 잠깐만 여기 쇼컷 여는 데가 있네 여기 쇼컷 여는 데가 있어 이거 이거 지금 잠깐만 있어봐 아 일로 아래로 내려가야돼 아 여기네 어어어어 어딘지 알았어요 뭐야 이거 또 있어? 채팅창을 못보겠네 됐어요 이제 먹고 이게 잠불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쇼컷 여는거야 이게 쇼컷 오케이 자 여기가 어디로 연계되는지 쇼컷을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아아 어 잠깐만잠깐만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 잠시만 아 이것도 보셨네 이거 이것도 보셨네 이 아주머니가 여기가 이제 중앙이었나 아아 어딘지 알았다 여기 어딘지 알았네 아 확인했다 확인했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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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괜히 좀 거시하게 됐구만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고 이제 돌아와서 안으로 들어가라는데 나는 그거 도저히 무서워도 못하겠고 저 보스로 가라는데 난 그건 나 무서워도 못하겠어 태양의 마다들 반지 일단 이거 나중에 확인 나중에 확인하고 일단은 내려가서 소울 먹고 재정비 한번 하고 봅시다 초콧 열었으니까 자아 여기지 오케이 강화도 좀 하고요 칼 강화도 좀 하고 보스 보스 보스가 페리그를 한다 오케이 피에이 보스 강화합시다 강화합시다 좀 이제 많을건데 어 그렇죠 큰 쇠기석 파편 지금 11개 있죠 6개 쓰면 되구요 그 다음에 쇠기석 덩어리네 이제 야 이제 공격력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공격력이 이제 264네요 264 여러분 아 잠깐만 264가 아니라 364에요 364 이제 다 죽었습니다 350대 넘었어요 이제 이거 휘두면 이제 2컷 나올지도 몰라요 자 간다 교회로 가고 설리번이라는 애네 얘가 아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렇게 설리번 얘기를 많이 했구나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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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제 새로 얻었던 검이에요 음 그레이트 소드 10강하면 무기자치 데미지만 318이라고 그러면 450정도 되려나 강화 다하면 자 설리번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쉬운 보스 아닙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여기로 혹시 가는 길 없나 여기 여기로 연결될 것 같은데 여기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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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내가 여기 어렸잖아 그쵸 오케이 여기지 오케이 여기 그냥 무시해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가서 설리번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잠깐만 야 일단 물 물 물 아 매우 목이 말랐어요 아 매우 목이 말랐어요 역시 보수전 전에는 최후의 한 잔 술은 못 마시지만 우와 우와 저 야이씨 야 이거 뭐야 아니 뭐 저거리를 한번에 와 계속 두려 잠깐만 잠깐만 와 와 스태미나 다 썼어 야 이거 오른쪽으로 굴러야 돼 오른쪽으로 뭐야 이거 오오오이 야 씨앗 야 이거 뭐 함정 함정력이야 이거 이런 씨 아 이거 지금 분신 썼네 2페이지네 2페이지 잠깐만 침착해 침착해 잔불의 타이밍이다 아이고 오케 됐어 야 이런 이런 인간형도 어? 나 미쳤네 이거 주먹으로 잡았잖아 이렇게 인간형도 내가 보여주겠어 와 이거 뭐야 이거 제가 했던걸 똑같이 다 똑같이 합니다 쟤는 야 시왕 와 아 이거 좀 키가 조금 이거 근데 한 번 더 하면 잡을만한데 와 근데 엄청나다 쟤 어 약간 좀 아까웠죠 지금 되게 으응응 나쁘지 않아 지금 할 수 있어 아깝죠 아깝죠 근데 나는 분신이 공격하고 뭐고 그런거보다 그냥 맞다이야 여러분 날 설득하려 하지마 나에게 팁을 주려 하지마 나는 그 어떤 팁도 나의 스타일을 굴복시킬 수 없어 팽현아 여기서 그래 알고 있어 나도 여기서 대검을 들면 못 이긴다라는걸 하지만 노코멘트 할게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해 난 난 언제나 대검으로 싸웠어 오기 알았다 오기 아이씨 아 포션 한번 제대로 빨려다가 지금 얼마나 쓴거야 이때 빠져 지금이야 됐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맞으면 안돼 아이고 아이고 됐다 인생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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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이다 인생은 맞다이다 맞다이 나 가드 안올리고 깨는거 봤지 하 야 야 이때까지 이거 이거 이때까지 이 칼로 못 깰거라고 얘기했던 애들 다 나와 내가 뭐라 그랬어 말다이 뜨면 잡을 수 있다 했잖아 내가 내가 하면 할 수 있다 했잖아 아 절대 안된다네 어 가는거야 아이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공격 계속 내 hp 관통속성 카운터 맞다이 어 최대 hp 그냥 다른거 없어 부룩이 그딴거 없어 나는 그냥 맞다이야 그냥 아 어 기다려라 묵용왕 내가 간다 어 씹오지게 한번 먹어주고 어 갑니다 아 야무졌네 오늘 어 내가 간다 했잖아 내가 아 아 자 이 맞다이피 어떡할까 이거 진짜 이 아 이 뭔가 몸에서 막 이게 나와 막 이게 아 주체가 안되네 이게 어 뭐 분신이고 뭐가 없습니다 가는거에요 그냥 맞다이피 그냥 절대란 없어 못 깨는 그런게 어딨어 진짜 자 화이트 아 아 좋아요 아 딱 깔끔하네요 오늘은 쓰읍 딱 여기까지 하면 될거 같은데 어 아주 깔끔했구요 자 지구력 좀 올리죠 지구력 딱 하나 올려주고 어 장작의 왕 장작의 왕 두명만 더 잡으면 이제 무명왕이야 이제 얼마 안남았구나 자 일단 오늘 준비한 공량은 여기까지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어 어 어 이제 두 손 들고 맞다이 갈 수 있으니까 어 진짜 깨못삐지만 어 맞다이로 깬다 어 이거 진짜 끝까지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시면서 즐겁게 보셨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많이 부탁드리구요 200명씩 정도 그리고 유튜브 밑에 들어가시면 구독하기 있습니다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